물 같으십니다. 어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성이 너무 좋고 또 저는 상당히 거칠은데 제 거칠은 몽환한 것을 다 깎아줍니다. 네, 소리를 했으니까 평상시 때 마음에 있었던 거를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평상시 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평상시 때 안 해봤나 봐. 이렇게 하면 평상시 때 많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무래도 수상해. 안아주면 안아줄 때. 자, 그런데 내가 보호한 즉슨,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안아주는 게 극히가 너무 형식적이었어. 영혼이 없는 그냥 안아주셨어. 너무 안아주셨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한번만 불안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아이고,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희 신이하고 3은 예쁘시라고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들었습니다. 박수. 자.